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데이터들을 엄격하게 분류하고 있어요 이런 분류를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파이썬에도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나누는 이유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연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데이터 타입은 문자와 숫자입니다 숫자 데이터 타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한이 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자 데이터 타입에는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무한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숫자는 숫자에 걸맞는 연산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더하기가 있겠죠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2입니다 문자는 문자에 맞는 연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의 길이, 길이가 영어로 length죠? 앞에 세 글자, length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는 11이에요 즉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연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엄격하게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익혀가는 중요한 여정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데이터 타입들이 있는지 알아가는 것과 각 종류별로 어떤 연산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풍부하게 할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유명한 데이터 타입 세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이 세 가지만으로도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것만큼 극적으로 파이썬의 실력이 좋아지는 경험은 뒤에서 할 수 없을 거예요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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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